안녕하세요. 시원스쿨의 독일어 대표 강사 김성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독일어 왕초보 탈출 2탄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, 이 영상은요. 2탄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강의예요. 자,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첫 번째는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,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수강 대상인데요. 왕초보 1탄 탈출하신 분들 계시죠?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. 그분들이 이제 2탄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왕초보 탈출 1탄 꼭 안 들으셨어도요. 독일어의 기본기를 좀 배우셨다. 그래서 나는 1탄 안 들어도 2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독일어를 예전에 배워서 다시 한 번 잘 다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이 어려워서 혹은 발음이 어려워서 아니면 외울 게 많아서 아, 독일어 이제 그만할래 이러신 분들 계시죠?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독일어 강의를 한 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독일어 왕초보 탈출 2탄 들으시면 되세요. 자, 두 번째는요. 이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는요. 독일어로 꼭 필요한 말을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실용적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외울 부분이 사실 언어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. 함께 계속 말하면서 그리고 분석하면서 어떻게 외우면, 어떻게 말을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. 문법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는데요. 그런 독일어 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만든 강의입니다.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강의고요. 세 번째는요.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총 31강의 강의가 있어요. 준비 강의가 6강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본 강의가 25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리고 강의 시간은 강의 시간도 중요하죠.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나게 되는데요.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으시게 할 수 있도록,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고요. 그 다음에 각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이제 오늘의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오늘의 형용사를 배우게 되시고요. 시각을 말하는 표현, 그리고 숫자 말하는 표현까지 배워보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핵심 표현을 복습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핵심 내용이 있을 거예요. 그럼 마지막에 핵심 내용을 반복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요. 이 2탄 강의를 들으시면요. 독일어 관사에 대한 거는 모두 다 끝내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대어대스텐든 들어보셨죠?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말을 하면서 굳이 막 쓰면서 무식하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. 두 번째, 불규칙 동사가 많이 나오는 강의가 바로 2탄 강의인데요. 이 어려운 불규칙 동사도요. 막 쓰면서 혹은 말로 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, 저희 같이 다 계속 문장을 통해서 불규칙 동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은요. 이 강의를 듣게 되시면요. 이제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실 수도 있고요. 제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요.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든지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고요. 1탄이 조금 쉬운 문장들이었다면 1탄보다는 조금 길고 심화된 문장을 말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관사 끝내고 불규칙 동사 많이 배우시고 기초회화 하실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2탄 강의의 수강효과입니다. 네, 그러면 꼭 2탄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. auf Wiedersehen!